으차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새롬이가 2023년 개화산 봄꽃축제 개최를 알려드릴게요! 저를 따라오세요! 모두 집중! 강화글린공원에서 봄꽃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다양한 봄꽃과 화려한 별빛 조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개화산 봄꽃축제가 4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고요! 축제는 4월 22일 토요일 하루이지만 변관 조명은 5월 7일까지 계속 볼 수 있어요 우리 쭉 만나요! 잠깐! 자세한 사항은 행사 포스터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!